안녕하세요 여기는 드라빙 2집 미니앨범 안티프레자 뮤직 촬영 현자입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거 제가 첫 번째 거든요 개인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스크 자이언트 찍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두부 중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구가 몇 말 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사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모그를 쓰고 게임을 하고 있는 신경 안 쓴다 이런 콘셉트를 얻고 계십시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반이 너무 예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네온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예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촬영은 윤진이라고 들었는데 윤진아 멋있게 기타 치고 와요 파이팅! 바이바이 분위기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서 진짜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티티티티 프레자 안티티티티 프레자 안티티티티 프레자 안티티티티 프레자 룸투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쪽에 제가 독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이 읽거든요 책을 이거 한 일주일 채? 그리고 소파도 있고요 소파에서 기타도 치고 책도 있고 이렇게 아련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그럽니다 LP판도 있고 일렉기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뮤비를 기획할 때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개인 촬영 때 각자의 색깔을 잘 들어낼 수 있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있습니다 단체 촬영 때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예쁘다 난제, 좀 난제식이에요 오전이라도 다른 사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는 약간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좀 예뻐하고 멋있는 언니 감사합니다 gaan prohibited 먼저 뮤직비디오에 작은 뮤비 촬영 때 너무 색다르게 찍고 있어요 전부 다예요 자 USE これ 저 하얀 쥬예요, 이거. 저 장면 쥬.. 여기도 다 쥬예요. 와우! 미쳤어요, 어떡해! 어떡해, 너무 예뻐요, 여러분. 편하든지. 어떡해요, 진짜. 아, 진짜 주접 떨기 싫은데, 떨 수밖에 없어요. 진짜 편하든지 어떡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우영? 그럴 줄 알았어요. 어디에, 떨어져도 돼, 엄. Ан타, Fragile, Ан타, Fragile. 아 난 지금 원, 마, 왜, 갖다 버리자 너의 Ferry Barack. 아, 나이는 그런 말ksi þ специ Kaf shape 이름을 잘šCけ 0v7k. 아 마. bol I ه은pr cinco Trova가 100관기. 와~~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집 타이틀곡 엔치프라즈 뮤직비디오 1일차 마쳤습니다. 벌써? 벌써요? 하루를 엄청 흡착한 것 같은데 오늘의 미세를 만들어서 시작을 잘 끌어줘서 잘 찍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단지 씬 진짜 재밌어요 맞아 빨리 무대 하고 싶어지는 맞아요 그게 새로운 느낌이어서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변화 분들 엄청 기대하고 계시죠? 기다려주세요 기대 빨리 해주세요 그럼 우리 2회 첫째 봐요 안녕 안녕 오늘 안티프레자 1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부터 저 개인신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하나도 없어요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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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짠 저도 있어요 저도 안 보였는데 뒤에 있었나봐요 여기서 진짜 이렇게 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요가 레슨 받으면 엄청 날씨도 좋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따가 단체 안무, 근무 촬영이 있으니까 이따가 봐요 파이팅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 촬영이에요 오늘은 야외 촬영이에요 이게 르세라핌 세상인가 봐요 르세라핌과 피어나의 세상 약간 다들 도망치고 있는데 저는 즐기고 있는 약간 그런 씬을 찍고 있습니다 포항관에 여러분 재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표정 아 참 조금 무섭네 조금 무서워 사람들이 진짜로 엄청 달려들어서 무서운 게 피 났나 봐요 뒤에서 팡! 퍼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탁! 제가 이렇게 탁! 손짓을 하면 이제 뒤에서 팡! 저는 뭐 축구 같은 거에 놀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저희가 다 기대했거든요. 너무 잘하겠다 이랬는데 놀라는 안 된대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 바로 직전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구 멸망하기 전에 베트남에 가서 망고를 마음껏 먹고, 유럽에 가서 빵을 마음껏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망고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개인 씬이 끝나서 단체 씬이랑 군무신도 남았는데 군무신 의상으로 갈아입고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인트로를 찍었는데 이게 제일 좋아하죠. 여기 오늘 포인트예요. 포인트예요? 처음에 안티프라즈. 잘 눌러줘. 잘 눌러줘. 이게 불려도 난 강하다라는 컨셉에 하나. 불리니까 강해진다. 강해진다. 안티프라즈. 역시 뭔가 힘을 느껴요,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먹이. 인트로가 제가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떨렸는데 그게 끝나서 잘해서 기분이 좋아요. 특히 마우스 같아요. 네. 리익, 샤베, 에잇. 가시밭길 위로 라이딩. 유 맨 미 부스터. 라이든 유 맨 미 부스터. 거짓으로 가득 찬 파티. 가렸지도 않아. 언니 이러고 있어서. 아, 그래? 무뎌서요. 언니 무덟을까 봐. 괜찮아요? 그냥 잡아봐. 이게 닦아도 될 것 같아 진짜 목이 조심해야 돼요 저 다섯 번 말렸어요 가사가 가렵지도 않아인데 전혀 너무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요 오늘 마지막 촬영인 군무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요 세트가 아빠랑은 되게 다른 분위기죠? 딱 안 뒷따라져 써있고 Fear not 써있고 저희 사진도 다 이렇게 붙여져있고 굉장히 너무너무 멋있는 세트장에 와있습니다 결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멤버들이랑 가서 좀 맞춰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리 하는 거 같아 멜빡! 살살 안 돼 안 돼 안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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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커마다 박수를 찾으시니까 열심히 부름이 있다 나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런 좋아하는 리그로 Higher ironically 고맙습니다 roads Nonetheless 1차에는 이미지랑 비티가 되게 많았다면 오늘은 군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서 찍는 군무가 처음인데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잘 찍어주셔서 진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바닥에 미끄럽고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찍어가지고 지금 발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했어요 지금 열심히 한 흔적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 편연히 장난 아니에요 진짜 1집 때랑 달라 진짜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3일차까지 우리 화이팅하고 우리 뮤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3일차 해봐요 All I know is you can change me Cause I'm gonna break out I'm gonna break out 더 높이 가질게 내가 바랬던 세계 제일 위에 네 여기는 뮤직비디오 3일차입니다 3일차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여기서 동무도 찍고 지금 방금 저 애드립 씬도 찍었거든요 제가 애드립 할 때 뭔가 날아와서 이렇게 펑 터지는 그런 씬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찍었습니다 너무 키가 안 좋다 너무 키가 안 좋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2집 때 야외에서 되게 많이 촬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 맞으면서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서 나름 또 재밌어요 시리스레 맛있게 촬영해 지민 추억이 되겠죠? 하나 둘 셋 간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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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티티티 프라저 안티티티티 프라저 안티티티티 프라저 안티티티 프라저 안티 프라저 안티티티티티 VAT VAT 제가 반에서 VR처럼 게임을 하면서 카트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밖에서 카트를 하는 그런 장면였습니다. 완전 그 은채가 트레이러? 데뷔 트레이러 때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티프레자에서 타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생각보다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무서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쁘게 파세요! 방금은 제 개인 씬이었는데 지구젤리 아시나요 여러분? 지구젤리를 먹는 얼굴을 찍었어요. 한 세 번 정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지구젤리 엄청 많이 있는 거를 쏟았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픈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록스타로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하 같은 느낌의 공연장에서 제가 음악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립하고 막 놀고 계속 뛰어다니고 그런 연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처음에는 엄청 굳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만 있다가 끝에는 완전 날라다니고 난리 다녔어요. 여러분 마지막 촬영은 이제 야외 촬영인데 이번에는 완전 클라이막스 느낌으로 굉장히 굉장히 하이 텐션으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촬영에서 조금 쉬고 있다가 빵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 teen master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believe a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believe it deber달래 techniques huh i and i don't believe in that are you 우 Silva 드디어 저희 안티프라이트 뮤직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예쁘다 보면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3위로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진짜 그때 아는 못먹았어요 진짜 역대급 촬영이었던 것도 네 그만큼 진짜 잘 나올 거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 의상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의상 너무 예쁘다 근데 많이 찍혔을 텐데 내 대회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예쁘고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티프레즈 안녕 안녕